가상화폐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용어 김치코인, 일명 국내산 코인으로 한국인이 만들어 주로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코인을 의미하죠. 최근 개발자가 물량을 한 번에 매도 뒤에 행적을 감추는 사례 등이 이어지며 김치코인 투자에 주의가 요구됩니다.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김치코인의 비중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? 양한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코인원의 김치코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각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김치코인의 비중 집계를 요청한 결과 업비트는 총 178개 중 26개, 빗섬은 174개 중 13개, 코빗은 33개 중 2개가 김치코인이었습니다. 다만 코인원의 경우 내부 확인 결과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힘들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. 유일하게 김치코인이 무엇이냐며 김치코인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. 서울경제TV가 직접 조사한 결과 코인원에 상장된 194개 코인 가운데 김치코인은 84개에 달했습니다. 코인원의 김치코인 비중은 43%로 업비트와 빗섬, 코빗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였습니다. 최근 일부 김치코인의 시세 조종 의혹과 개발자가 물량을 한 번에 매도 후 행적을 감추는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김치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암호화폐 거래소와 짜고 코인을 발행시켜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조까지 몰릴 수 있는데 결국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 자체가 페이퍼 컴퍼니다 보니까 추후에는 상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업계 관계자는 오직 코인 발행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의 김치코인이나 주주가 3, 4명에 불과한 김치코인은 상장 후 시세 조종이 쉬워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. 박진희